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수요일 CBS 뉴스입니다. 올해 안에 은행과 보험 등 금융회사들의 각종 금리와 수수료가 낮아질 전망입니다. 특히 은행의 자동화기기 ATM 이용수수료 일부가 금년간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명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체이자율과 예금담보대출 가상금리 등 각종 금리와 은행의 ATM기 이용수수료가 조만간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연체이자율과 예금담보대출 가상금리 인하 그리고 중도상한수수료 부가방법 개선 등 10개 과제를 발굴해 올해 안에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혁색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한 조차 모임에서 수수료나 금리 책정 시 서민들에 대한 과도한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표적인 은행수수료 가운데 하나인 ATM기 이용수수료 가운데 타행기기 이용수수료와 두 번째 인출 시 수수료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조만간 ATM 수수료 인하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에 함께 은행들은 사회공헌 활동 차원에서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창구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소액을 인출할 때 수수료를 낮추기로 하고 이를 위해 소액 기준을 얼마로 할지 조만간 결정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보험료와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 등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황례문입니다. CBS 뉴스 황례문입니다. 아멘